헤이즐넛 헤이즐넛 좋아해요? 예 뭐 주면 마시죠 신베리자가 요즘 일을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거 같아서 격려차 주는 거예요 잘 마실게요 기획안은 잘 돼가요? 뭐 그럭저럭요 먼저 보낸 자신 있다더니 자신 있었는데 쓰다보니 아닌 게 아니라 좀 어렵네요 처음엔 다 그렇죠 뭐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세요 참 기회가 완성되기 전에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아요 카피 당할 우려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잘 있었니? 어 뭐 그럭저럭 유니폼 벗고 그렇게 앉아있으니까 보기 좋다 야 고맙다 가죠 권툴 핀다 어머 회 회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번에 웨딩샷 같던 사진 찍은 거 나왔거든요 뽑아놓고 드린다 드린데 해놓고 못 드렸어요 잘났네요. 고마워서 어쩌죠? 제가 한턱 쏠게요. 아유 무슨 말씀을요. 저야 그저 잘생긴 회계사님 얼굴 한 번 보면 그걸로 족합니다요. 가요승 씨. 나인재 씨는 창고에 가서 물건 좀 놔둘래요? 내가 처리할게 인재 씨. 이 사진 보니까 옛날 생각나는데요. 미래치도 한 번 봐봐요. 얼마나 예쁜지.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갤러리 찾아오거나 이런 짓하면 나 가만 안 있어요. 살기 등등하게 굴지 말아요. 미래씨 싹싹한 게 어울려요. 샌프란시스코에선 미래씨 이런 모습 아니었는데. 대체 얘기나 좀 들어봅시다. 내 어디가 그렇게 싫어요.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요. 그럼 샌프란시스코에선 왜 그랬던 겁니까? 지금 몰라서 물어요? 인재 씨 있고 싶어서 당신 이용했다고 했잖아요. 그럼 계속 이용하세요. 평생 이용당해줄 테니까. 댁한테 빼낼 게 뭐 있다고 이용을 해요? 미래씨 하나는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요. 행복이요? 빛내서 외제차 굴리고 시골엔 병든 노모에 백수 시동생에. 그런 집안에 가서 설거지하면서 손 퉁퉁 불어가면서 구차스럽게 살라고요? 우리 집 뒷조사했어요? 그럼 평생 보험들 생각이었는데 보험사 재정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보험 가입했을까봐요? 당신 그럼 나 인재 뒷배경 보고 이용한거야? 비교를 해도 인재 씨라면 지금 저 옥탑방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. 당신 따위랑은 비교가 안돼. 이젠 다 알았죠? 당신이 어떤 짓을 한대도 나 절대 인재 씨 곁에서 안 떨어져요. 그러니까 나 그만 포기해요. 잠깐. 잠깐 앉으세요. 할 얘기가 있으니까. 부회장님. 지내시기는 좀 어떠세요? 저야 잘 지내죠. 지금 묵고 계신 호텔은 동쪽 전망이 기가 막힌데 잘못 고르셨나 보네요. 저도 그 호텔에 대해서 좀 알죠. 예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미리 씨하고 같이 묵었던 데거든요. 부회장님도. 그럼 성인 남녀가 만났는데 손만 잡았겠습니까? 당신 지금 뭐하는 짓이야? 날 함부로 봤다간 금코 다친다는 뜻이야. 날 함부로 봤다니? 모르고.. 잠시 후에다. 다친다는 뜻에. 미처에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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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